황칠나무 발효와인입니다. 자연산 황칠나무를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 발효통에 나왔는데 혐오의 활동이 오늘 활발하게 보입니다. 아랫부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화규 시방으로 만든 발효와인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원나무 법제에서 발효중인 참원나무 발효와인 환산동굴로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칙 강원도 인제 반죄측으로 눈보라가 어제도 그렇지만 눈보라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